안녕하세요. 오늘 제품 강의를 맡은 제품 전문 강사 김미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름 면역력이 사계절 면역력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어요? 건강에 관심이 정말 많으신 분들이 이 자리에 모이신 것 같습니다. 저 여름에 태어났어요. 여름하면 키워드들이 이런 게 저는 생각나더라고요. 바다, 계곡, 수영장, 여름휴가, 우리 아이들 여름 방학까지 기분 좋은 키워드도 있지만 모기, 폭염, 태풍, 장마 이렇게 좀 부정적인 키워드들도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왜일까요? 무더위. 무더위 때문이죠. 더위 때문에 모기만 기승을 부리는 게 아니라 사람의 체력이 떨어져서 아파 죽겠는 분들도 많아지더라고요. 역대급 폭우, 역대급 폭염. 매년 뉴스가 날씨 온도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이 온도 때문에 여름철 건강에 위기가 찾아온다고 하거든요. 왜일까요? 첫 번째로 냉난방기. 지금 이 실내 온도 어떠세요? 시원해요? 추워요? 사람마다 다르게 느끼지만 밖에 온도랑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죠. 두 번째로 덥다 보니까 시원한 음식 찾습니다. 냉면,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런 시원한 음식들이 땡기는 계절이에요. 그리고 덥다 보니 밤새도록 에어컨을 돌리기에 뭔가 부담스러워서 선풍기 켜고 자려고는 해보는데 잠이 잘 오지 않아요. 불면증이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체온 조절 기능이 다운이 되고 찬 음식 섭취로 장기능도 다운이 되고 그 다음에 불면증으로 면역력이 다운이 되면서 우리 몸에 이상신호가 생기기 시작하죠. 체온이 급격하게 변하고 급격하게 다운되고 올라오는 것을 우리 뇌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이때 바로 시상하부에 위치한 체온 조절 중추가 오류를 발생하게 되고요. 이때 우리의 피부와 장기 조직이 체온 조절 기능을 못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체온이 올라가면 열사병과 같은 온열 질환에 걸릴 수 있고요. 심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뉴스에서 안타까운 마트 직원의 사고를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체온이 내려가면 또 어떨까요? 냉방병, 두통, 식욕부진, 기침, 위장장애, 심지어 관절통이랑 월경통까지도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여름이 면역력의 최대 위기라고 합니다. 왜 최대 위기인가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체온 조절에 이상이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확률이 높은 계절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면역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먹었냐, 나이가 얼마나 들었냐, 내가 지금 요즘에 무슨 환경에서 일하고 생활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쉴 새 없이 변합니다. 오늘 너무 건강했다가요. 이따 저녁에 엄청 차가운 에어컨이 쌩쌩 나오는 곳에 한 3시간 정도만 있다가 집에 들어가 보세요. 몸이 노곤노곤노곤 감기가 오는 것 같고 뭔가 이상한 느낌이 오실 거예요. 이렇게 튼튼한 사람도 지치고 힘든 시기 여름에 체온 조절이야말로 면역력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역력을 균형을 깨는 3대장을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불명증, 냉방기, 수면부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름철 면역력이 또 깨지면 무엇이 문제냐. 여름에 체온 기능이 떨어지면 가을 환절기를 맞는 체력의 문제가 생기죠. 가을 환절기 면역력이 떨어지고 계절 바뀔 때마다 아픈 아이들, 아픈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가을의 면역력이 제대로 챙겨지지 못하면 겨울에 내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중추신경계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온갖 감기를 또 달고 살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다시 겨울이 지나서 따뜻한 봄이 올 때 또 한 번 계절 바뀌 때마다 아파 이런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전문가들이 냉방기로 온도 급변 이것이 면역력을 저하하는 최고의 관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심혈관계 질환과 같은 기저질환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큰 타격을 입게 되죠. 그래서 여름철에 면역은 균형이 답입니다. 체온도 균형, 수분도 균형, 소화균형, 운동균형, 낮밤에 우리가 잠을 잘 자는 균형까지 맞추시면 건강한 여름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 체온과 수분을 균형 맞추기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는지 한 번 유산화의 제품으로 설명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양균형, 항산화균형, 혈행균형 맞추면 일단 체온과 수분은 지켜질 수 있대요. 첫 번째로 헬스팩입니다. 한 포에 담겨져 있는 최고의 영양이죠. 14가지 비타민과 9가지 미네랄 그리고 부성분으로 7가지 다양한 파이토케미컬 성분이 들어있고요. 유산화의 대표적인 영양과학 시스템 인슬리전스 기술이 접목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후라바놀 C라인입니다. C300과 C600이 있는데요. 두 가지 모두 같은 기능이지만 두 정을 먹느냐 한 정을 먹느냐의 차이가 있고요.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항산화 건강 포뮬러가 부합되어 있습니다. 갈색 부분이 포도시 추출물이에요. 이 부분을 프로호라바놀 성분이라고 하고 베이지색 부분이 비타민 C 부분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하이브리드 형태로 정제가 만들어져 있고요. 코키논 30은 코엔자임 Q10이라고 부르는 성분인데 이것이야말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예정하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혈압을 조절하고요. 그리고 노화를 방지하는 완전 강력한 항산화제예요. 그래서 코키논 30을 꾸준하게 드시는 분들 노화를 늦출 수가 있고 혈관과 심장이 튼튼해지는 경험을 하시게 됩니다. 부성분으로 두나리엘라 추출물에서 유래된 베타카로틴이 들어있다라고 아랫부분에 써있는데 이 두나리엘라는 이스라엘의 사해 소금바다에서도 사는 엄청 강력한 생명력을 가진 조류예요. 여기에서 나온 식물성 베타카로틴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비타민 A로 변하면서 여러분들의 항산화 건강을 돕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혈관만 튼튼하면 되겠어요. 혈관도 깨끗, 혈관 안에 있는 혈액도 깨끗해야 되겠죠. 그래서 바이오메가, 오메가3 지방산이 EPA와 DH가 정확한 비율로 들어있습니다. 혈액 내에 혈중중성 지지를 개선하고 혈액 개선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눈도 촉촉하게 해주고 피부도 촉촉하게 해주고 손발 저림도 해소해주고 그리고 기름 성분은 지방으로 되어있는 영양 성분은 산화가 되기 쉬운데 비타민 E 천연형의 토코페롤이 산화까지 방지해주고요. 어유 특유의 비린내는 상큼한 레몬 오일이 잡아주고 있습니다. 프로글루카면은 면역하면 떠오르는 바로 아연이 중점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제품인데요. 아연이 체내에 절대 없으면 안 되는 미네랄 중에 하나인 것처럼 유산화는 200여종이 되는 효소의 구조적 성분의 아연으로 건강하게 만들어져 있고 부성분인 영지버섯, 표고버섯, 효모추출물 아주 자연에서 온 누가 봐도 이거는 정말 몸에 좋을 수밖에 없다는 느낌이 가득 들어있는 성분으로 이것 또한 인슬리전스 테크놀로지 기술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수분 보충은 액티브 미네랄 드링크로 가능하시겠어요. 액티브 미네랄 드링크 그냥 말만 들어도 뭔가 이걸 먹으면 힘이 날 것 같고 미네랄이 충전이 될 것 같죠. 여러분 시중에 나와 있는 이온 음료 얼마나 많은 당이 들어있는지 아시나요? 당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이젠 다들 아실 것 같아요. 건강한 당, 건강한 나트륨으로 이 수분 부족한 나의 몸에 수분을 가득 채워 보세요. 한 잔을 드시면 45초 만에 온 몸에 수분이 꽉 채워지는 경험을 하시게 됩니다. 소화 균형도 이제 맞춰봐야 될 것 같아요. 장 건강 어떠십니까? 소화 잘 시키고 잘 배출하시나요? 건강한 장을 위해서 우리는 소화 효소를 섭취해야 합니다. 나 평소에 소화 너무 잘 돼. 나 밥 먹고 괜찮은데?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어요. 하지만 여름에 어떻다고요? 체온이 급격하게 변하면서 장 기능이 떨어진다 라고 말씀드렸죠. 이럴 때야말로 내 장, 내 몸의 면역의 70%를 차지하는 장 기능을 반드시 지켜주셔야 되기 때문에 알로엔즈로 효소 보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화이버지 플러스는요. 배출입니다. 잘 드셨으면 배출도 하셔야죠. 차전차피 식이섬유가 들어있고요.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부성분으로 프리바이오틱스, 이눌린, 다양한 식이섬유가 들어있는데요. 프로바이오틱스는 장내 미생물, 프리바이오틱스는 미생물의 먹이입니다. 미생물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먹이도 잘 넣어주시고 배출하는 차전차피 식이섬유도 충분히 넣어주시면 좋겠네요. 다음으로는 간 건강을 위한 해파실인데요. 아, 위, 대장이면 대체 간은 왜? 라고 말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간은 우리 몸에서 소화되고 남은 독성을 걸러주는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와 같은 곳입니다. 이 필터가 깨끗하지 않으면 내 몸에 들어온 노폐물들이 절대 걸러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해파실로 여러분들의 간 건강 또한 지켜주셔야 건강한 장이 유지되겠죠. 마지막으로 프로바이오틱스, 100억 마리의 유산균을 한 포에 담았습니다. 비피도 박테리움, 아니말리스, BB12, 락토바실러스, 랍노서스, LGG균은 전 세계의 전문가들이 인정한 제3세대 유산균으로 가장 강력한 생존력과 가장 강력한 번식력 또한 갖고 있습니다. 50대 50의 균형이 딱 맞게 들어있어요. 네 소장에서 움직이는 락토균, 대장에서 움직이는 비피도균이 비율이 맞아야 서로 싸우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한쪽이 들어있으면 싸워서 어느 한쪽을 없애버리고 혼자 막 차지하게 돼요. 그러면 락토가 많으면 비피도균이 균형이 무너지고 비피도균이 너무 많으면 락토균이 무너지고 소장, 대장 어딘가에 불균형이 발생한다는 뜻이죠. 유산의 과학력을 이렇게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FOX 액티브는 이 미생물들의 먹이가 되는 성분이죠. 프락토올리고당, 파이토케미컬이 풍부한 과일, 식이섬유로 꽉 채워져 있는데요. 배변활동을 도와줌과 동시에 장내 환경을 개선시키는 이 미생물들의 살아갈 수 있는 환경 또한 좋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비피더스 유산균의 유익적인 증가가 인체 실험 결과 임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꾸준히 섭취하신다면 그동안 내가 화이버즈도 잘 먹고 프로바이오틱스도 잘 먹었는데 조금 나 개선이 좀 느린 것 같아 라는 분 계신다면 FOX 액티브 반드시 추가해서 꼭 섭취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장 건강에도 수분은 필요합니다. 허브티 믹스로 채워주세요. 허브티 믹스 하면 누가 봐도 민트향이지만 강하지 않습니다. 편안한 민트향에 따뜻하게 드시면 더욱 좋아요. 왜냐하면 자연 유래 허브 성분으로 민들레 뿌리, 생강, 계피, 감초뿌리가 들어있는데 모두 따뜻한 성질의 식물들입니다. 따뜻한 식물들은 따뜻하게 먹어야 가장 효과가 좋아요. 물론 시원하게 드셔도 정말 좋지만 저는 소화기 내 장 안에 있는 온도를 낮추지 않는 최소한 미지근한 물로 드시기를 권장하겠습니다. 운동 균형도 맞춰야 돼요. 운동하고 계시나요? 정말요? 아닌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신다고 믿고 균형 있는 식사와 적절한 운동으로 체중도 한번 균형 있게 지켜볼게요. 뉴트리밀 액티브는요. 바닐라 맛, 초콜릿 맛 두 가지 맛이 있고 지금 여기 소개되고 있진 않지만 벌스데이 케이크 맛이라고 유단백이 들어있는 제품도 있습니다. 지금 이 두 가지 제품은 콩 단백질로 건강하게 누구나 부담 없이 드실 수 있고 단백질이 한 끼에 무려 220g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식이섬유가 10g, 15가지의 비타민 미네랄이 아주 이상적으로 배합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 오늘 한 끼 진짜 잘 먹었어 하는 그 식사보다 그 어떤 식사보다 완벽한 영양을 제공해 드립니다. 메타볼리즘 플러스는요. 녹차에서 추출한 카테킨 성분으로 여러분들의 체지막 분해를 도와드릴 건데요. 시중에 나와 있는 수많은 다이어트 보조제 제품들은 식욕을 억제하거나 아니면 내가 먹은 영양분이 흡수가 안 되게 하거나 이렇게 내 몸을 저해하는 방식으로 살을 뺀다면 이 메타볼리즘 플러스는 이미 내 몸에 있는 체지방을 열량으로 태우도록 해주는 과학적인 포뮬라입니다. 여러분들의 체중관리 목표 있으시다면 반드시 메타볼리즘 함께 하셨으면 좋겠네요. 낮밤 균형 맞추기 참 잘 주무셔야 되는데 어제 잘 주무셨나요? 저는 못 잤습니다. 강의 준비도 하고 하느라 한 4시간 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밤에 이 제품을 통해서 충분하게 잘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냐면 첫 번째로 비타민 D입니다. 수면에 비타민 D가 무슨 말이야? 이거 햇빛 비타민 아니야? 아시는 분들은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 낮에 충분한 활동을 통해서 비타민 D를 섭취하지 않은 분은 숙면을 잃을 수 없다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밖에 너무 더워서 실내 생활이 오히려 많아지는 여름에 우리는 햇빛을 충분히 보지 못해요. 비가 많이 오는 흐린 날씨 때문이기도 하겠죠.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는 활동이라면 옛날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농사 지을 때처럼 새벽에 밭에 나가서 일하시고 새참 쓰실 때 잠깐 그내셔서 쉬시고 낮에 뜨거울 때 또 쉬시다가 저녁에 나가서 또 일하시고 그렇게 하루에 8시간 이상을 밖에서 보내셔야만 가능하다고 해요. 우리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더워 죽어서 그렇게 할 수 없는 계절이기 때문에 반드시 비타민 D를 섭취를 하셔야 충분한 숙면도 취하실 수 있고 골다공증 위험에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비저네트 DX 수면에 왜 또 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눈은 눈 안구는 시신경을 통해서 귀와 뇌와 연결되어 있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체온 중추절과 가장 가까운 부분이 시신경입니다. 그래서 눈이 피곤하면 눈이 뻑뻑하면 쉽게 잠들 수 없죠. 여러분 하루 종일 핸드폰 보시나요? 이제 또 노안 오실만한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 눈이 피곤하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주시는 것 또한 굉장히 이 뇌 건강, 그 다음에 안구 건강, 수면 건강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제품이에요. 한간에는 유산화의 MSG라는 별명이 있는 마그네슘 파우더 믹스입니다. 마그네슘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각종 효소작용을 도와주는 미네랄들이 듬뿍 들어있고요. 마그네슘은 ADHD, 약간 불안하게 성장하고 있는 어린이나 성인들에게 처방되는 아주 중요한 미네랄 중의 하나예요. 심신을 차분하게 하고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바로 마그네슘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눈밑만 떨리는 것이 아니라 잠도 못 자게 되는 건 거예요. 골다공증이 생기는 어르신들, 그 나이대쯤 되면 새벽잠이 없어져.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죠? 아침에 잠이 너무 많이 깨, 깊은 잠을 못 자겠어. 다 칼슘과 마그네슘이 빠져나가기 때문이에요. 뼈 건강도 지키고, 근육 건강도 지키고, 수면 건강도 지키시려면 마그네슘 파우더 반드시 드셔야 되고 저는 아까 소개해드렸던 뉴트리밀을 먹을 때 미네랄 액티브를 먹을 때, 허브티를 먹을 때 다 조금씩 첨가해서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는 충분하게 한 컵에 가득 타서 따뜻하게 마시고 정말 꿀 같은 잠을 자고 있어요. 여러분, 특정한 전염병에 걸리는 것은 바이러스와 세균 때문이에요. 우리 코로나19 겪어봤잖아요. 이 전염병에 의해서 발병한 질병을 제외하고 모든 병의 원인은 일상 속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생활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걸 의미한다고 하죠. 뇌를 알면 건강이 보인다의 저자 훈아시 도시이코의 말인데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생활 방식이 정말 건강하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혹은 나의 지인들은 정말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다고 믿을 수 있을까요? 한 번쯤 주의를 돌아보시고 이 여름을 누구보다 건강하게 지내는 현명한 선택 그리고 건강하게 내 몸을 지키는 뉴트리션 선택하시기를 바라며 여러분들의 여름 건강을 응원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